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대립역 일대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립이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합니다. 대립이생활권은 대림동 706번지 일대 총 면적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활상권으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립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립이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재정비 이후 5년이 지나 그동안 변경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반영이 시급하고 대립역 일대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용역발주와 제한서 평가를 시작으로 용역계약, 착수보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장판위의 제한서, 사이공시 공간이나 양신과 다양한 내용을 명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청구단위원회, kell조사, 사이공동위원회, 外계획 자원, 해석공동위원회 심의상정, 잘 Ratan위원회,